안녕하세요 아트서랍입니다. 이 채널 속에는 다양한 그림과 만들기 강좌가 들어있는데요. 첫째, 지점토공예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만들기로 저렴한 재료비와 인체에 해롭지 않은 종이공예라 아이들이 쉽게 따라서 만들 수 있어요. 둘째, 포토샵 강좌는 포토샵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기능만을 강좌로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. 셋째, 포토샵 그림은 태블릿으로 동물, 인물 그림의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넷째, 일러스트 그림은 프리 저작권이니 언제든 블로그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다섯째, 스토리가 함께 들어있는 서양화와 대생이 있습니다. 미술이나 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어가고 쉬어갈 수 있는 놀이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미술 아이템을 점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 재생 목록에서 각각 주제에 맞게 다양한 정보를 얻고 소통하실 시청자님들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